행운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칼의 심판을 부른 사랑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충청남도 당진고을 고대면에 산에 끼고 있는 두 마을이 있었어요. 그 중 용두리 마을에는 용의 머리를 닮은 산이, 구촌리 마을에는 거북의 머리를 닮은 산이 있었지요. 두 마을 사람들은 개와 원숭이처럼 사이가 아주 나빴지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웠어요. 큰 싸움이 벌어지면 마을 사람들끼리 무리지어 싸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격렬해지면 이상하게도 이 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용머리를 닮은 산은 용머리를 치켜들어 구촌리 마을 사람들을 쏘아보고 거북머리를 닮은 산도 머리를 고추 세우고 용두리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여차하면 땅을 박차고 나와 달려들 기세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두리 마을에 사는 한 총각이 구촌리 마을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사는 어떤 처녀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마구 띔박질을 하였지요. 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아. 총각은 넋을 잃고 처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처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죠. 처녀는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총각은 울타리 너머로 마당 안에 살펴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총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처녀의 어여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낭자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까? 바닷가를 함께 거닌다면 얼마나 좋을까? 총각은 처녀가 보고 싶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요. 자나깨나 떠오르는 것은 그 처녀의 얼굴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총각은 자기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발길은 구촌리 마을로 향했지요. 총각은 처녀의 집이 바라다 보이는 느티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처녀의 집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요. 저 집에는 지금쯤 낭자가 곤히 잠들어 있겠지? 아, 낭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 어느새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에 서서 밤을 지새운 총각은 처녀의 집을 지켜보다가 눈을 번쩍 떴죠. 처녀가 집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처녀는 윗동이를 머리에 이기고 살인문에 나섰지요. 총각은 그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처녀는 우물가로 가서 물동이를 내려놓았지요. 그리고 두레박을 내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총각은 처녀를 몰래 바라보다가 처녀 앞에 불쑥 나섰지요. 낭자, 그러자 처녀는 화들짝 놀랐어요. 에고머니나, 누구세요? 저는 용두리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 처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촌이 마을에서는 용두리 마을을 원수마을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총각이 말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사실 며칠 전에 낭자를 먼 발치에서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집을 알아내고 낭자가 보고 싶어 저도 모르게 이 마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총각은 밤을 꼬박 새워 처녀를 기다렸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죠. 그러자 처녀는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얼굴 한 번 보겠다고 밤을 새우다니? 이 남자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처녀는 그렇게 총각의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얼굴이었죠. 그렇게 이튿날부터 총각은 새벽마다 오물가에서 처녀를 기다렸어요. 여러 번 만남을 가지는 동안 어느새 처녀도 총각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총각의 얼굴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두 사람은 새벽뿐 아니라 밤에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닷가를 거닐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용두리 뒷산의 용과 구촌리 뒷산의 거북이 처녀와 총각이 달콤한 사랑의 말을 속삭일 땐 전혀 으르렁대지 않는 것이었죠. 오히려 목을 길게 빼고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딸을 수상히 생각한 아버지가 딸의 뒤를 미행한 것이죠.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딸이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벌어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밤마다 어디를 돌아다니나 했더니 남자를 만나라 다녀! 이 고의한 것! 아버지는 딸을 크게 꾸짖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방에 가두어 놓은 뒤 바깥 출입을 못하게 감시했죠. 처녀는 애가 탔습니다. 발이 묶여 총각을 만나러 갈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애가 타기는 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날마다 구촌이 마을로 가서 처녀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허탕을 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용두리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이르렀죠. 그러자 구촌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흥!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 내가 혼을 내어줄 테니! 그렇게 총각은 느티나무 뒤에 숨어 처녀의 집을 지켜보다가 주먹을 불꾼 쥐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밤중에 왜 남의 집을 엿보는 거요?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죠. 총각이 돌아보니 구촌이 마을의 청년이었어요. 어? 당신은? 청년은 총각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총각이 용두리 마을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청년은 총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동네에 와서 뭐 하는 짓이오. 당신 도둑질하러 왔지. 뭐야? 멀쩡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총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청년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마침 잘 만났다. 나한테 혼 좀 놔봐라. 총각은 이렇게 외치며 주먹으로 청년의 얼굴을 쳤습니다. 어이쿠! 청년은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나동그라졌지요. 그렇지 않아도 구촌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라 있던 참이었는데 총각은 화풀이도 할 겸 청년을 실컷 두들겨 패고는 자기 마을로 돌아갔지요. 그러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자기 마을 청년이 용두리 총각에게 흠씨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촌이 마을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소란스러워졌지요. 아니 한밤중에 우리 마을에 와서 주먹질을 해? 하루 강아지 벅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래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자고 함부로 까불진 못하게 말이야. 구촌이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와 삽자루를 들고 용두리 마을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 집 저 집을 몰려다니며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용두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가자 용두리 뒷산의 용의 눈에서도 불이 나기 시작했죠. 크아! 하며 머리를 쳐들고 길길이 뛰며 울부짖는 것이었어요. 구촌이 마을 사람들은 뒷산의 용을 보고 겁을 먹었죠. 그래서 거름아 나의 살려라 하고는 자기네 마을로 달아났어요. 용두리 뒷산에 용이 길길이 뛰자 구촌이 뒷산의 거북도 머리를 번쩍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기어나왔죠. 그 모습을 보고 용두리 뒷산의 용도 걸어나와 거북을 향하여 달려들었어요. 크아! 켜! 용과 거북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 들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었죠. 그렇게 얼마나 싸웠을까요? 벼랑간 천둥 소리가 지축을 흔들더니 하늘 저편에서 칼 한 자루가 날아왔어요. 그 칼은 혼자 허공에서 춤을 추다가 용에게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고 성광이 비치더니 용의 목이 뚝 잘렸죠. 용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다음은 거북이었습니다. 칼은 달아나는 거북을 쫓아가 호공을 갈랐어요. 결국 거북의 머리도 싹둑 달아났지요. 용과 거북을 가볍게 해치운 칼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심리 밖으로 날아가 어느 산 위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땅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여 칼 모양의 큰 바위가 생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칼이 떨어져 생긴 바위라 하여 칼바위라고 불렀어요. 용과 거북이 칼을 맞지 않고 계속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용이 거북을 이겼다면 용두리가 잘 사는 마을이 되었을 것이고 거북이 용을 이겼다면 구촌리가 잘 사는 마을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이 항복에게는 어려서부터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는 재상의 아들로서 이웃에 살아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죠. 두 사람은 어른이 된 뒤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지요. 그러던 친구가 장가를 든 뒤에는 죽을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어요. 친구의 아버지인 재상은 보다 못해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는 점쟁이였지요. 족집게로 꼭꼭 집어내듯 잘 알아맞힌다고 하여 족집게 점쟁이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점쟁이는 점을 치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은 얼마 못 살겠군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점쟁이는 재상에게 아들이 죽을 날을 알려주었어요. 재상은 점쟁이에게 사정했습니다. 여보게 내 아들을 좀 살려주게 죽을 날을 알 정도로 신통력을 가진 자네라면 내 아들을 살릴 방법도 알 것 아닌가 그렇긴 하지만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을 열었다가는 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재상이 통사정했지만 점쟁이는 굳게 입을 다물었어요. 재상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칠 수는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재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였죠. 점쟁이를 향하여 칼을 들고 덤벼드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상의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점쟁이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말했어요. 서방님을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면 어서 말하시오.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서방님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소. 그러자 점쟁이는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보고 몸을 벌벌 떨었어요. 이건 입을 열어도 죽고 입을 다물어도 죽을 판이었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살릴 방법을 알려주고 죽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쟁이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할 수 없군요. 어차피 제가 죽어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이데가 아드님을 살릴 방법을 말씀드리지요. 재상은 마른 침을 삼키고 점쟁이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아드님의 친구 가운데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쟁이가 묻자 재상이 대답했어요. 이즈, 이웃에 사는 친한 친구야. 그런데 그 친구는 왜 찾는가? 아드님을 살리려면 그 친구를 데려와야 합니다. 아드님 곁에 두고 밤낮 없이 지키게 하십시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드님이 죽을 날을 말씀드렸지요. 그날까지 끈질기게 버틴다면 아드님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자 재상은 점쟁이의 손을 덥서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겠네. 저는 아드님이 목숨을 건지는 날 죽을 것입니다. 제 가족들을 부탁드립니다. 점쟁이는 이런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상은 바로 이 항복을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자네가 곁에 있어야만 우리 집 아이가 목숨을 건진다고 하네. 힘들더라도 우리 집 아이를 잘 지켜주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항복은 재상을 안심시키고 그날부터 재상의 집에서 지냈어요. 병이 들어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친구 곁에 스물 네 시간 떠나지 않았지요. 드디어 점쟁이가 말한 즉 친구가 죽는다는 그날이 돌아왔어요. 날이 저물자 친구는 정신을 잃고 끙끙 알린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이 흠뻑 젖도록 땀을 흘렸지요. 이 항복이 수건으로 친구의 땀을 닦아주고 있을 때 벼랑간 한 줄기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촛불이 크게 흔들렸어요. 이 항복이 고개를 돌리니 귀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풀어 해치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렸지요. 귀신은 이 항복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어요. 비켜라! 그 사람을 데려가야겠다! 그러자 이 항복은 친구를 끌어안았지요. 누구 마음대로 이 친구를 내줄 수 없다. 그 사람은 내 전생의 원수다. 뼈에 사무치는 원한 때문에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러니 어서 그 사람을 내놓아라. 그럴 순 없다. 그만 돌아가거라. 아하! 지금은 하늘이 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원수를 갚지 못하게 된다. 그건 네 사정이다. 나는 이 친구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인 그리알라. 흠흠흠흠흠 그래. 좋다. 죽는 게 소원이라면 죽여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렇게 귀신은 이 항복을 노려보더니 칼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칼을 찌를 듯 하다가 뒤로 주춤 물러섰지요. 그러더니 귀신은 그 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하! 도련님! 제발 그 사람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비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귀신은 정말 두 손을 들어 싹싹 빌었지요. 그러자 이 항복이 물었어요. 아니 나를 죽인다더니 왜 칼로 찌르지 않느냐? 도련님! 제가 함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하니까요. 도련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 항복은 고개를 내졌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다. 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어서 나부터 죽여라. 어허... 도련님! 제발! 귀신과 이 항복은 친구를 놓고 신랑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벽이 밝아온 곳이었어요. 귀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허허허허허허허 원통하구나 원수가 불기회를 놓치다니 이 점쟁이놈이 입을 나불거렸어 내 일을 망쳐놓았어 그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귀신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지요. 그리고 점쟁이에게 품풀이를 하러 떠났어요. 그렇게 귀신이 떠나자 친구는 정신이 돌아왔지요. 그리고 금세 병이 나 자리를 털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점쟁이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쟁이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재상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수 장례를 치러주고 점쟁이 가족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었다고 하지요. 어느덧 봄도 무르익어 이 집 저 집 담장마다 복사꽃과 오얀나무 꽃이 만발해 있었다. 오얀나무는 이씨 조선과 인연이 깊다. 김삿갓은 이씨를 뜻하는 성씨가 오얀나무 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고려 말 옆 공민항 때 한양 땅에는 난데없이 오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며 꽃을 피웠다. 누가 일부러 심은 것도 아닌데 이같이 오얀나무가 무성하다니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차고 넘쳤다. 이상하다. 모두가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 어떤 술사가 이를 보고 장차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 땅에서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또 이런 소문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공민항의 귀까지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 공민항은 그런 소문을 듣고 크게 걱정하며 민심을 되돌리는 조치로 송도에서 벌리사를 보내 한양 땅에 무성이 자라고 있는 오얀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오얀나무는 웬일인지 베어도 베어도 없어지기는 커녕 더욱 무성에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가 새 나라를 일으킨 뒤 송도에서 이곳으로 천도해 왔으며 오얀나무 무성한 한양에 새로운 돕지를 정했으니 한 나라의 흥망은 인력이 아닌 천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광나루를 건너온 김삿갓이 한양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흥인 지문이나 수구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수구문으로 불리는 광해문은 한양 장안에서 죽은 송장이 나가는 유일한 문이었다. 남다른 김삿갓은 남들이 다니기 꺼리는 수구문을 거리낌 없이 택하여 도성에 입성하였다. 이렇게 장안에 들어서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질비하고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길을 오가며 사람들끼리 어깨를 부딪힐 만큼 복잡하였다. 사람도 많고 집도 크고 많구나. 김삿갓은 처음 보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게다가 시장이란 곳에서는 오만 가지 장사꾼이 저마다 목판을 깔아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진아는 누구라도 붙잡았다. 싸구려 싸구려 기가 막히게 좋은 호박이 나왔어요. 동경사시오 동경 노친네 새치도 잘 보고 뽑을 수 있고 큐중 전혀 모양새도 다듬는 데는 동경이 최고요. 하며 호객을 일삼는다. 김삿갓은 전국 곳곳에 시장판을 다녀보았으나 한양 저자거리처럼 장사꾼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곳은 처음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도대체 알아들을 길이 없었다. 허참 조선제일의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군. 김삿갓은 종로 유기정 거리를 지나 남산으로 올라갔다. 이곳으로 오른 까닭은 한양 도성의 몇 면을 살펴 수확할 때 읽었던 한양의 풍수 지리를 실제로 확인하여 보기 위함이었다. 그때 김삿갓이 어렵게 구해 읽게 된 한양의 지세와 풍수는 다음과 같았다. 한양은 400여 년 전 도읍지로 결정될 그때 백호 인왕산이 너무 강하여 청룡 부각산을 누르는 형세였다. 이러한 지형 아래에서는 장손보다는 지손이 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씨 조선 3대 임금이셨던 태종대왕부터 다음 대인 세종대왕을 비롯 지손이 번성하였다. 이런데도 장손으로 등극을 한 때도 있었으나 이렇게 권자에 오른 임금은 권자를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났거나 올랐더라도 정변에 의해 폐위되었다. 한양의 지세가 이러했기에 약한 청룡을 보완하여 흥인문을 흥인지문이라 하여 산맥같이 생긴 가해짓자 한자를 추가하여 문의 이름을 불렀고 성을 산맥과 같이 둥글게 쌓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성의 출입문에 이름을 고치고 성을 둥글게 쌓은 효과가 없었던지 조선의 권자의 이동은 계곡 초기부터 지금까지 격변에 의한 논란이 끊임없었다. 한편 한양을 첨수도로 정하고 성과 궁거를 축조할 때 풍수지리의 근거로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무학대사의 주장은 강한 백호를 누르기 위해 궁거를 지을 때 인왕산을 뒤로하여 동향으로 앉혀짓게 되면 그 왼쪽의 청룡이 부각산과 삼각산이 되므로 장손이 번성하는 이상적인 왕도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정도전은 유교의 옛 경정까지 인용하면서 왕은 마땅히 남면하는 법인데 궁궐의 대문을 어찌 동쪽으로 앉힐 수 있는가 하는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새로 집권한 이성계의 주종 세력은 고려시대의 숭불정책에 회의를 품은 유교학자 출신에 문신 드렸다. 이성계는 집권 초기에 혼란한 왕권을 유지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서 경복궁은 남향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그때 무학대사는 크게 탄식했다. 어허 이거 큰일 나지 않았나 이렇게 대궐을 조성하면 몇 해 안에 국모가 죽고 용상바로 앞에서 붉은 피낭자 한 홀륙상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를 장차 어찌할꼬 무학대사의 예언은 과연 적중하여 1392년 한양의 도불 정하고 궁궐을 조성한 지 2년도 못되어 신덕 왕후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 뒤로도 왕자의 난을 거쳐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정안군 이방원이 보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권자의 이동은 장자 세습의 전통은 이어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김삿갓은 쓸쓸한 왕조의 궁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어느덧 멀리 서산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남산에서 내려온 김삿갓은 하룻밤을 보내 잠자리를 구하려고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절간이나 서당이 쉽게 눈에 띄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오늘은 여영집에서 신세를 지리라 생각하고 이 집 저 집 대문을 밀어보았다. 그러나 어느 집이건 대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어허 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교류의 장이 아니던가 이렇듯 대문을 걸어 잠근 것은 지나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양의 인심이 이렇듯 고약한가 김삿갓은 한양이란 고장에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그러나 어디선가 밥도 먹고 잠도 자야 하겠기에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제법 크게 소리를 질러보았다. 그러나 누군가 나오는 듯 하더니 중문 안에서 대꾸를 하는데 누구시냐고 여쭈어라 하고 거꾸로 묻는 것이었다. 누구냐고 묻는 폼이 집주인인 것이 틀림없었는데 김삿갓은 한양에 사는 사람들은 하인이 없음에도 하인에게 이르는 것처럼 간접 화법을 쓴다고 이미 들은 바가 있었다. 따라서 주인 편에서 하인을 둔 것처럼 대꾸할 때는 손님인 이 편에서도 하인을 둔 척하고 간접 화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어 찾아왔노라고 여쭈어라 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중문 안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그런 손의 재울방은 없다고 여쭈어라 하며 씹어뱉듯 말을 하고는 중물 힘차게 닿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삿갓은 기가 막혔다. 그래 하는 수 없이 다음 집으로 가서 대문을 또 두드리며 이리 오너라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숫제 앞마당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도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그러자 약이 바짝 오른 김삿갓이 아무도 안 계신다고 대답하는 그 소리는 개가 짖는 소리냐고 여쭈어라. 하고 독서를 퍼보았다. 그러자 무엇이 어떤 놈이 앞마당에서 건장한 사내놈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중문이 급하게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쿠야 개같은 놈이 뛰쳐나오는구나. 김삿갓은 지팡이와 삿갓을 각각 손으로 움켜잡고 걸음아 나의 살려라 삼십육개 줄행랑을 놓았다. 신묵사에서 서쪽으로 시별이 떨어진 북성산 양지바른 곳에는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었다. 세종대왕의 능은 처음에 광주대모산에 있었는데 대왕이 승하하신 19년이 지난 뒤인 예종원년 1469년에 이곳으로 이장해 온 것이다. 세종대왕은 모든 문물에 조예가 깊으셨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후에 들은 불심이 깊으셨던 대왕의 영령을 받들어 모신과 함께 대왕의 극락 왕생을 기르기 위해 영릉 부근에 수호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마땅히 절을 지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자 영릉에서 동쪽으로 시별이 떨어진 신묵사를 세종대왕의 영령을 소호하는 절로 삼으면서 신묵사란 이름을 보은사로 바꿨다. 그러나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신묵사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하여 그대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를 본다면 아무리 나라님의 지엄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백성의 정서를 쉬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종대왕은 53세에 젊은 나이로 승하하셨다. 이때까지 제위 32년간 이룩해 놓은 수많은 문화 업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단용코 웃듬은 훈민정음의 창제라 할 것이다. 이야말로 민족의 무궁한 역사에 길이 남을 최대의 업적이라 할 것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기 글이 있고 자기 말이 있는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록을 통해 민족의 역사적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자관도 자기야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문장은 도가 천년을 꿰뚫어 내려가게 하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김삿갓은 이 같은 일을 생각하며 세종대왕의 능 앞에서 수그러진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세종대왕께서 좀 더 장수를 하셨더라면 이 나라의 문화가 더욱 융성하였을 것을. 여주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은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양평으로 가는 길과 산악지대인 이천과 광주를 거치는 길이 있었다. 김삿갓은 산과 물을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정하는 데 역시 지팡이가 필요했다. 그렇게 허공으로 던져진 김삿갓의 지팡이는 떨어지며 이천 쪽을 가리켰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더니 나의 지팡이는 물길보다 산길이 더욱 좋은가 보군. 김삿갓은 이천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때는 겨울이었지만 날씨는 오전에는 따뜻하였는데 한낮이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구름이 크게 일더니 눈보라가 휘무라치기 시작하여 길을 걷기가 몹시 힘들었다. 김삿갓은 마침 지나가는 젊은이를 붙잡고 혹시 이 금방에 하룻밤 자고 갈 만한 집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우리집 사랑방에 아버지께서 혼자 거쳐하고 계시니 저희집으로 가시죠. 하고 친절하게 말을 한다. 김삿갓은 젊은이를 따라가며 물었다. 부친 부친 께서는 춘추가 어찌 되시오? 올해 86살 이쇼 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따금 정신이 혼미하실 때가 있으나 젊으셨을 때는 훈장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부자분의 나이 차이가 버기나 많은 것 같습니다. 김삿갓은 젊은이의 나이를 어림하여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젊은이는 부친께서는 황갑이 넘은 나이에 저를 보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김삿갓은 깜짝 놀랐다. 황갑이면 60살. 남자가 그 나이가 넘어서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김삿갓은 부자간의 나이차가 당장 궁금한 것은 아니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눈보라를 피해 하룻밤을 보낼 곳으로 속히 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춘부장 어른이 아흔이 다 되도록 장수하시는 것을 보면 형공의 효성이 극진하신가 보구려. 김삿갓은 아흔이 가까운 노인이 계시다는 것에 크게 놀라며 말을 했다. 저의 효성이 극진하여 장수하신다기보다는 이곳의 삶과 물이 좋은 것과 평소에 가친께서 섭생에 유의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야 어디든 간에 아흔이 가까운 노인을 만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김삿갓은 곧 만나게 될 노인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이윽고 젊은이를 따라서 김훈장 댁에 당도해보니 집은 비록 초가집이었으나 본체와 사랑체가 엄연히 갖춰진 봄이 어디로 봐도 중농쯤은 될성 싶었다. 그렇게 김삿갓이 사랑방으로 들어가 김훈장과 초면 인사를 나누었는데 주인 노인은 나이를 너무도 많이 드신 탓인지 귀가 어두워져 인사를 드려도 대꾸가 없었다. 그러나 노인은 나인에 비해 귀고리 장대하고 뼈대가 굵고 구렛나루 흰 수염은 배꼽에 닿을 만큼 길게 자랐다. 그렇지만 머리는 거의 다 빠져 둥근 머리 주변으로 간간히 흰머리만 보일 뿐이었다. 풍채가 도사 같은 어른이군. 김삿갓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잠시 뒤 사랑방으로 저녁 밥상이 들어오는데 소반의 반찬은 너댓게였고 국과 밥주발은 한 개만 들어왔다. 사랑해 두 사람이 있건만 저녁밥을 한 그릇만 들여온 것이 의아한 김삿갓 소찬이나마 맛있게 드십시오 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어르신 저녁은 나로 대접하십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말하였다. 저의 아버님은 곡식을 먹지 않고 매일 아침 한 차례 솔립 대추 밤 같은 것만을 드시기 때문에 점심과 저녁은 자시지 않습니다. 하우니 손님께서는 괴념치 마시고 저녁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김삿갓은 깜짝 놀랐다.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의 노인이 산사에서 돌을 닦는 고승과 같은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젊은이의 입에서 여든 여섯의 노인을 뻔한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다. 음 대단한 일이로군. 김삿갓은 저녁을 먹으며 노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노인은 호롱불 밑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더니 까딱까딱 졸기까지 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김삿갓은 노인을 자리에 눕혀들였다. 그러자 노인은 코를 골기까지 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든 여섯의 노인이 황갑을 넘겨 자손을 생산했고 다른 사람들은 새끼 식사를 하는데도 하루 한 차례 벽공만의 식사로 끼니를 이으며 말수가 없고 주변의 변화에 무심한 것은 장수와 어떤 상관관계일까 김삿갓의 김삿갓의 이같은 의문을 풀어줄 사람은 노인의 젊은 아들뿐이었다. 잠시 아버님에 관해 물어봐도 될까요? 김삿갓은 저녁상을 물리러 들어온 젊은이에게 말했다. 제가 여러 지방을 다녀보았지만 춘부장 어른처럼 욜로하셨어도 이렇게 정정한 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장수 하시는데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젊은이는 아래와 같이 말을 하였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를 골치 않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기 위해 먹는 음식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쉽게 죽이기도 합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당신의 취향과 여건에 맞춰 이미 오래전부터 곡식을 먹지 않고 매일 아침 한 차례 솔립 대추 밤 같은 것만을 드시면서 지나친 식사는 질병을 가져온다고 거리를 두게 되었으며 평소에 말을 가급적 상가하여 길을 발산하지 않으시며 매사를 당신의 현안이 아닌 듯 무심하게 보고 넘기시는 게 장수의 비결인 듯 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무병 장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병 장수는 어지간한 노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김삿갓은 노인이 일상을 지내는 모습을 보고 들으며 노인처럼 평소에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수명이 남다르게 오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조반을 얻어먹고 길을 나선 김삿갓 밤새 내린 눈으로 천지가 하얀 소복을 뒤집어 쓴 듯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오크 이마 불똥비 숲속의 까마귀는 얼어서 날씨 못하고 만내 경설 압송비 밤새 눈이 내려 살인문이 찌들어 붙었네. 응지 작야 산 영사 짐작 헌데 간밤에 산 신령이 죽었나 보다. 다소 청봉 진백 의 모든 산이 저마다 소복을 입은 것 보니 김삿갓이 이천땅을 떠돌아 다니다가 광주 땅으로 들어섰을 때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사람이 사는 세상 산은 무던히 변덕스럽지만 계절의 변화는 매년 어김없이 돌아온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추위를 느꼈건만 입춘이 지나고 보니 조금만 멀리 걸어도 등골에 땀이 날 지경이었다. 봄볕에 봄볕에 한결 넉넉해진 김삿갓은 문득 시 한술을 읍조려 본다. 연연 연거 무궁거 해마다 해는 가고 가고 끝없이 가고 일일일래 불주래 날은 날이 날마다 끝없이 오고 있네 연거 일래 내 자거 해는 가고 날은 와 오감은 끝이 없는데 천시 인사 자중 최 우주의 모든 일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네 사람의 일이란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 해가 바뀌고 그런 해가 쌓이고 쌓여 인생이 모두 지나간다 어느덧 돌아보면 아무것도 뜻대로 된 것 없는데 무정한 세월탄만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만사 계유정 부생 공자망 세상사 모든 일이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가건만 사람이 제 혼자 바쁘게 돌아간다 김삿갓은 모처럼의 봄볕을 멍꺼 받으며 무심히 길을 걸었다 그러다 보니 남한강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삼전도에 이르러 문득 눈에 띄는 비석이 있었으니 비문에 새겨진 글은 대청황제 공덕비였다 김삿갓은 그 비석을 보는 순간 병자호란의 치욕이 머리에 떠올라 자신도 모르게 진 땀이 솟아났다 이 비석은 병자년 호란때 청태중 누루하치가 남한산성에 응거하던 인조대왕에게 항복을 받은 뒤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세우게 했던 치욕의 비석이었기 때문이다 김삿갓은 남한산성 위에 올라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1627년 만주의 여진족 추장인 누루하치가 후금이란 나라를 새로 세운 뒤 조선에게 형제의 나라로서 관계 그러니까 즉 국교를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때 조선은 전통적으로 명나라와의 국교가 두터웠던 관계로 청태주 누루하치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명나라는 불과 35년 전인 1592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외적의 침입을 함께 막아낸 조명 연합의 나라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다 날로 강성해적하던 후금의 침공을 받고 있던 명은 조선에게 파병을 요구하게 되고 친명사대파와 교림파가 대립하던 조선조정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하는 조선군을 명예요구대로 파병하게 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어느정도 잃고 있었던 광해군은 파병되는 도원수 강홍립에게 전투를 피할 수 있는 대로 피하라는 밀명을 주고 조선이 후금과 전쟁할 뜻이 없음을 후금이 알게 하였기에 명과의 전쟁에 더 급했던 후금은 명과의 전투에 전념하여 만주 북부 지역을 상악하고 대륙의 중원으로 진출로를 얻게 된다 그런데 그때 친후금 정책을 표하던 조선왕 광해 임금은 치명파들이 일으킨 인조 반정으로 실각하고 폐위된다 이때 후금은 자국 후방을 안정시킬 필요성에 따라 조선에 제압을 하고자 과거의 일을 명분으로 삼는다 지난 날 조선이 형제국의 관계를 맺자는 자신들의 요구에 거절하였고 또 명예지시에 따라 조선군을 파병한 일 등등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반후금 노선을 취하고 있던 인조는 물론이고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가 아직도 세계 최강국으로만 알던 친명 사대파에게 장악되어 우물왕 개구리 같았던 조선의 조정은 이미 무너져가는 명나라가 또 한번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조는 후금으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어마어마한 요구를 받게 된다 이어서 인조가 후금의 요구를 무시하며 무대응으로 나가자 후금의 누르하치가 인조 14년 자기들의 국호를 청으로 고칭과 동시에 심만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그 해가 병자년이었고 우리는 이 전쟁을 병자호란이라 부른다 청태중 누르하치가 심만대군을 몸소 이끌고 심양을 떠난 것은 그 해 12월 12일이었고 그로부터 여드레 뒤에는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의주 부윤 인경업 장군은 백마산성을 굳게 잠그고 적의 공격에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그러자 청군은 일부의 병력으로 백마산성의 공격을 계속하면서 주력부대는 한양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파죽지세로 진군에 오는 청군에 크게 위협을 느낀 조선 조정에서는 척화론과 화친론이 분분한 가운데 전쟁에서의 대책과 지원을 세우지도 못하고 극기야 임금이 몸을 피하는 몽진을 계획하게 되었다 한양인근인 강화도는 조수의 간만차가 크고 내륙과 물살이 매우 빠른 큰 고랑으로 이어져 있는 데다 큰 농토와 풍부한 수량을 품은 곳이었다 따라서 위급한 국가적 재난에 맞았을 때 제일 먼저 천도의 장소로 꼽는 곳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청군은 한양을 공격하기 앞서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먼저 점령해 조선왕의 몽진길을 막아버렸다 그러는 가운데 한양의 방어선이 무너지자 인조임금은 장안의 백성을 구스란히 버려둔 채 그해 섯달 하순 엄동 설안을 무릅쓰고 대신들과 군사 만여 명만을 거느리고 한강을 건너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남한 산성은 청군에게 이중 삼중으로 에워 쌓이고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사방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 이때 남한 산성에는 얼마 되지 않은 군량과 적은 식수밖에 없었으니 두 달을 채 버티지 못하고 인조임금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을 시작한 지 꼬박 1년 만인 정충년 1월 30일에 인조대왕은 특사를 보내 화친을 제의하였다 말이 화친이었지 실제는 항복한다는 뜻이었다 기고만장해진 청태중 흥타이지는 아래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첫째 항복을 하는 데 앞서 남한 산성 남문박 삼전도에 수항단을 쌓고 청태중이 항복을 받을 때 올라앉을 옥좌를 마련할 것 둘째 청태중이 수항단에 앉은 뒤 인조는 왕세자와 함께 성안에서 수항단까지 홀몸으로 걸어나와 땅에 엎드려 세 번 큰절을 하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세 번 땅에 찢는 여진의 군신간 예법으로 절을 올릴 것 셋째 두 나라는 그 자리에서 강화조약을 맺되 조선국은 청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조항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 넷째 천태중에게 항복을 올린 수항단을 쌓았던 삼전도에 대청황제 공덕비를 새로 세워 영원히 기를 것 그러면서 저들의 요구가 단 한가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한산성을 사흘 안에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언포도 아울러 밝혔다 궁지에 몰린 인조대왕은 마침내 청태종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왕세자와 함께 수항단으로 걸어나와 청태종에게 땅에 엎드려 항복에 절을 올렸으니 그것은 오천년 역사 이래로 최초의 지옥적인 사건이 되었다 조선은 여진을 이민족으로 취급하고 오랑케라 멸시해 하면서 정벌의 대상으로만 보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진은 우리와는 같은 핏줄이었는데도 사대사상에 젖었던 신라 고려 조선은 중화족의 나라인 당 송이나 명을 아비의 나라라 생각할 만큼 지도층들의 사대사상은 깊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무지함을 보였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좁은 반도에 자리잡은 약소국이었기에 살아남으려고 대륙 중원의 최강자인 당 송 명과 한몸이기를 염원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강화조약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몇 가지는 이러했다 첫째 조선의 국왕은 청나라에 대하여 신의 예를 행할 것 형제의 관계가 아닌 군신의 관계라는 뜻이었다 둘째 조선은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함은 물론이고 이제부터는 청나라 연호를 쓸 것 셋째 조선은 왕세자와 둘째 아들을 청나라에 인질로 보낼 것 등등이었다 한편 이러한 강화조약과는 별개로 더욱 막심한 피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백성들의 피해였다 오랑케 군사들이 전국을 휩쓸고 돌아다닐 때 백성들의 재산을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갔을 뿐 아니라 무고한 백성 5만여 명을 포로로 납치해 갔다 그렇게 납치해간 사람은 종으로 부려먹었고 젊은 여자는 성적 놀이계로 삼았다 전쟁이 모두 끝난 뒤 납치해간 우리 백성을 돌려달라는 조선의 요구에 대해 청나라에서는 돈을 요구했다 신분의 차별을 두어 일반 백성은 백량에서부터 분여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1500량까지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는가 5만여 명이나 되는 조선 포로의 보상금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데려오려고 가진 것을 모두 내다 팔았다 그 결과 조선의 경제는 전쟁의 피해와 함께 더욱 피폐해졌다 그러나 전쟁의 여파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환향녀라는 말은 이때 생긴 말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보상금을 내고 되돌아온 분여자를 환향녀라고 불렀다 환향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청나라 군사에게 끌려갔다가 고향에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다 그 말의 속뜻은 청나라 군사에게 끌려갔던 여자들이 순결이나 정조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우려가 담긴 말이다 또 그렇게 정조를 잃고 임신이 돼서 낳은 자식을 청나라 사람의 자식이란 뜻으로 호로자식이라 불렀다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환향년은 잊혀져 갔다 그러나 마레시아 승 계속 남아 오늘날까지도 환향년 호로자식 호로새끼라는 말은 비속으로 쓰인다 김삿갓은 치욕적인 전쟁에 문소리를 친다 지나온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비무완 우리 조선이 1592년 임진왜란과 1598년에 벌어진 정유재란의 원인을 살펴 제대로 된 방비를 갖추었다면 겨우 38년 뒤에 벌어진 병자년의 호란도 없었을 것이고 청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격퇴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지는 해 명나라와 뜨는 해 청나라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외교만 제대로 했었어도 그런 굴욕은 면했으리요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가슴을 안고 지옥의 현장인 남한 산성을 내려오는 김삿갓의 발걸음은 모래자루를 매단 듯 한없이 무거웠다 오늘의 이야기는 두 마을 간의 갈등과 증오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마을의 갈등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며 용과 거북 두 존재가 또한 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순간은 갈등과 혼란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용과 거북의 화난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랑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선남 선녀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마을 간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용과 거북마저 이를 지켜보며 변화의 미소를 짓는 모습은 긍정적인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 싸움이 극대화되고 하늘에서 나타난 칼은 뜻밖의 상황에서의 결실과 평화로움을 지켜내는 상징의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생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